가족들의 성경이 정말 너무 재미있지요 기반 씨 상황이 중력을 한 말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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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렇게 넘긴 것 같은데 출세도 되게 예쁘려나? 에코어 예쁘지 근데 진짜 안 예쁜 거야 알지 형 나 평소에 연애랑 통하는 거 못 봤어? 연하라고 불러? 연상 아니잖아요? 연하! 너 근데 옷 지금 되게 오버한 거 아니야? 뭐야? 연하 위에서 이번에 성적 진짜 좋았잖아요. 세계 1위잖아요. 그럼 내가 퍼포먼스 친한 오빠로서 퍼포먼스 제가 보여줘야 돼. 만나자마자 할 거야. 연하 오면 연하야! 안녕! 그러니까 내가. 가족이 숟가락 젓가락에 숟가락을 할 줄 알았다니까. 제가 망쳐보고 있을게요. 승현아, 릴렉스. 떠들지 마. 굉장히 편안해거든. 아, 떨려 지금. 너무 떨려. 어렸을 때부터 안 가? 어렸을 때부터 안 하죠. 가족들끼리 다 의사해야 돼. 아, 그러면 옆집 여동생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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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수혜리요? 네. 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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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앉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네? 네?! 그거를 어떻게 우리 옛날 추억 속에서 꺼내준니? 오랜만에 만난 거라고. 오랜만이죠. 오랜만에 봤죠. 처음에 있는데. 같이 목동 아이스링크. 저는 목동에 놀란 적이 있는데.. 너 다른 분으로 착각하고 여전해요 우리 연아 진짜 일단 앉으시죠 네 힘들었지? 시원한 소리 확실한 거예요? 이렇게 종속을 다 밝혀줬다고 그러는데 저 기억볼게요 아 그 연아가 진짜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분으로 착각하신 거 같은데 아이스링크 목동 훈련을 한 적이 없거든요 나도 창피해 진짜 창피해 그 연아가 있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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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예. 아, 미쳐. 엉망이에요. 더 크게 할 수 있어. 1등.